새를 맡고 있는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세정씨입니다 자 타이틀곡이 샘이 나인 만큼 아주 멋지게 정말 샘 나인 만큼 아름다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느낌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세정양 웃는 모습 싹 감추고 어 좋아요 타이틀곡 느낌 그대로 살려주고 있죠 아 그렇죠 약간 빼룩특하게 샘 난 표정 역시 표정이 대단합니다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끌어주고 있어요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살짝 한번 포즈 하트까지 좋습니다 자 샘 나는 표정도 다 지어줬죠 그렇죠 마지막 하트로 오른쪽 마무리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세미나의 미 진선미의 미 자 미나양 나와주세요 세미나의 미를 담당하고 있는 미나양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타이틀곡 샘이 나 예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약간 뾰루특한 저 표정 예 얼마나 또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잘 살려내고 있어요 자 캐릭터를 자 조금만 더 앞쪽으로 자 그거 티자 그렇죠 그래야 조명이 집중이 됩니다 좋아요 아 애교 섞인 손가락 하트까지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의 미나양 오 자 머리 위 하트 예 좋습니다 아 꽃받침까지 자 미나양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약간 뾰루처럼 표정 아까 살짝 어두웠으니까 그렇죠 자 구구단 세미나의 미나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단체 사진 때 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미나의 나를 맡고 있는 나야나 나영양 나와주세요 자 역시 딱 조명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좋습니다 오오오 도도해 오 오 샘나 야 나영양도 제대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타이틀곡 컨셉에 맞게 음 음 좋아요 예 섹시 밑까지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또 손가락 하트까지 여기서 이렇게 표지 좋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요 자 멋진 포즈였습니다 나영양이었고요 자 이제 세미나 세 분을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세종, 미나, 나영양 세 분이서 정말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구구단의 세미나 자 화이팅 퍼즈 좋아요 네 하지만 표정은 약간 뾰루처럼 오 오 손은 화이팅인데 약간 샘 난 듯한 표정 컨셉을 아주 잘 좋아하고 있는 세 멤버입니다 자 이번엔 또 바꿔서 자 아 그렇죠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하하하 야 어쩜 저렇게 표정을 예 아 잘 지시네요 예 자 우리 등 돌리고 있었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단체 사진 마무리 할까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활짝 또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세 명의 멤버입니다 구구단 세미나 자 그리고 세미나만의 또 펑키함 이번 앨범의 또 캐릭터가 컨셉이 또 펑키라고 들었거든요 펑키한 느낌도 한번 살짝 자 이번 앨범의 컨셉 펑키 펑키함 포부즈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퍼